음악 이제 이 몰락해가 오 있다. 궁중암투 막장 드라마 김건희 정권이 몰락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급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김건희의 조급증이 첫 번째가 또 써먹어보자. 한 번 더 써먹어보자. 그때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재미톡톡이 봤잖아.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검찰에서 이재명, 김혜경 부부를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인가요? 이미 끝난 사건이죠. 이미 2023년도 바로 윤석열 정권의 경찰에서 불송치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윤익은 경찰청장이 공익제부자 진술뿐만이 아니라 압수수색 통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무혐의다라고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뒤늦게 다시 또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하고 김혜경 여사를 소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윤익은 청장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청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의 카드 사양은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고 그 당시에 조은희 의원이 국힘에 질의했는데 이건 부실수사가 아니라고 명백하게 경찰청장이 밝힌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내용을 아시겠지만 김혜경 여사의 복화 사건은 대선 때 불거졌죠. 김건희의 허위경력 표절 이런 것 갖고서 고개를 바짝 숙이면서 잘못했습니다. 한 다음에 바로 이듬해 초에 이것이 발표해졌습니다. 언론에서 그냥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의 이러한 비리와 문제점들은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로 물타기가 이루어졌고 톡톡하게 이들이 재미 본 사건입니다. 그 다음부터 김혜경 여사의 법화 유용을 잡기 위해서 무려 129곳을 압수수색하고요. 경기도 기획담당관인 배 씨를 또 조사하고 기소했습니다. 결국 드러난 사실은 김혜경 여사의 10만 4천원 그것도 다 나눠먹고 뭐라 그럽니까? 더치페이한 거 이걸로 현재 김혜경 여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재미를 톡톡히 봐서 이번에도 조급한 김건희가 미국으로 나가기 전에 지시했겠죠.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 자꾸만 나한테만 들어오잖아. 물타기 좀 해봐. 너를 뭐하고 있어 도대체. 그거 같이 부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아니라 이재명, 김혜경 부부로 언론에서 토배질을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번에 최상병 사건으로 그 칼날이 바로 자기한테 들어오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이 문제를 불거지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이고 경찰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것은 불성취한다. 혐의가 없다라고 국회에서 밝힌 사건인데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역풍이 되는 것이죠. 언론에서도 얘기할 테고요. 저희들도 많이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역풍을 돌아와서 김건희가 자기 거 가리려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구나. 그 조급증들이 드러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건희의 조급증 두 번째는 바로 막장 드라마 공중암투입니다. 대단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예를 들면 고요시대에도 이렇게 공중암투가 벌어진 일이 있었을까요. 서로 물어뜯고 난리가 났습니다. 홍준표까지 가세했습니다. 전당대회가 여러분 아주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번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반성하고 성찰해야죠.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 그러면 이들은 정말 충성해서 우리가 심판받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의혹들 최상병 문제라든가 김건희 문제라든가 이런 거 제가 당대표가 되면 말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안이 국회의 동의안이 120만, 130만 200만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은 탈당시키겠습니다. 김건희를 국정능단죄로 반드시 조사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국민의힘과 국정운용을 지배하고 있다는 의혹과 사실에 대해서 규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전당대회고 국민들이 그때야 가서 국민의힘이 정신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들은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지키겠다. 그때 바로 김건희 측에서 갑자기 언론에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그 문자 공개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나는 오늘 1월에 사과하려고 했다. 공개 사과하려고 했는데 한동훈이가 일십했다. 이 내용입니다. 더 이상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밟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한동훈이가 일십한 바람에 내가 공개 사과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내용만 보더라도 아니, 지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뭘 한동훈 눈치를 봐요. 대통령실 5층에서 하든지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하든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도 안 하고 내가 보냈는데 한동훈이가 일십해서 나는 사과를 안 한 것이다. 한동훈은 재가를 맡아야 사과하는 건가요? 하여튼 간에 이게 나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훈이 넌 도대체 뭐야? 왜 우리의 성역으로 계시는 김건희 여사님의 문자도 씹어버리고 말이지. 그래서 김건희가 공개 사과 못했잖아. 제일 처음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양평고속도로 종점의 사수자. 나는 영원히 김건희로 지킨다. 원희룡이었습니다. 원희룡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건 내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니네들이 그러는 거 아니야? 날 이걸 또 이용해 먹으려는 거 아니야? 그것이 한동훈 공포증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또 쳤죠. 비상적인 당무 개입이다. 누가요? 김건희가. 이러니까 나경원과 윤상연도 총동원돼서 니네들 지금 당 갈등하고 분열시키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패배 브라더즈의 원형이라고까지 나경원은 얘기했습니다. 이때 대구의 시장인 홍준표 차기 대통령 대선을 노리고 있는 홍준표 한동훈은 조작제일검이다.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작제일검이다. 문재인 정권 때 국정문당 사건으로 얼마나 우리들을 불러대고 하면서 짜짓기 정치 수사를 하지 않았니? 동훈아 네가 또 나와서 당대표 하겠다고 조작제일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들어댔죠. 또 빨리 빨리 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줄 서자 줄 서자. 그래서 원회의원장들이 줄 섰습니다. 한동훈 후보 사태 촉구 기자회견을 열려고 30명이 준비했다가 또 갑자기 줄 슬라 보니까 한동훈이 되면 또 어떻게 큰일 났네 안되겠네. 지방선거도 있잖아. 그래서 이들이 또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연판장 돌리려고 하는 것도 관뒀습니다. 이것이 자기네들끼리의 이런 제2의 연판장 사태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실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이렇게 공중암투하고 막장 드라마 일으키면서 지네들끼리 싸우고 직권 여당의 전당대를 앞두고서 말이죠. 민생에는 도탄에 빠졌고 가스비도 또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엉망인데 이것들은 도대체 앉아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앉았는지 드러넣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너무 한심하고 너무 웃긴다. 그런데 이 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거기에 가운데 누가 있어요? 바로 김건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의미를 제가 해석해 드리는 것이죠. 모든 것이 김건희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김건희가 이제는 내가 전당대의 당무도 개입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싸워라. 내가 문자 보낸 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한동훈이가 그 갖고서 장난치는 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원일형 다 싸워라. 싸워. 싸워. 나를 중심으로 나는 성역이다. 대신 나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 문자 보낸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를 보낸 사실이 폭로되면서 그걸 두고 해석하면서 암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네. 결국은 김건희는 이제 좀 있으면 좀 지나면 휴가철 지나게 되면 가을 대공세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들 탄핵안 그 다음에 유승률 대통령 탄핵 문제 이것이 국회에서 얘기 나오고 전에 같이 그냥 무슨 역풍이자 이런 게 아니라 국민에서는 밀어재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사위라든가 국회에서 심의하고 심사하고 또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에 대비하는 것이죠. 내가 앞에서 진두지휘하겠다. 국민의힘 못 믿겠다. 국민의힘이 이러다가 몇 년에도 돌아서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나는 끝난다. 아마 앞장서서 김건희가 나서는 이 장면이 바로 이번에 김건희 문자 언론 날림권입니다. 노출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면은 박스에서 김건희가 생기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했나요? 너무 좋아. hire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김건희가rika 여러분의 정신에 고통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에 고통하는 것입니다. 동작은 또다시에서 김건희가 여행을 하고 싶어요. 눈이 열리지 않은 Bears 예전엔 여기서 끝난다. 그냥수식거래서 감사합니다.